아니, 이럴 거면 형 그냥 레시가지 입고 오라고 그러지, 이게, 정장을. 어울리지도 않네. 무슨 말이야, 아유. 다 사진으로 찍을 거야. 아유, 정말, 정말. 저 양복을 입고 저걸 팔려나. 무슨 말이야, 아유. 이게 신발 벗는 게 느낌이 좀 이상한데. 아, 어쩌고. 약간 먼 길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. 아, 저게 왜 준비하고 온 거야. 뭐야, 저게. 조금만 가볼게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이런 걸 유지해야 한다고, 이런 느낌을. 오케이. 웃지 말라고. 어, 어떡해. 아유, 저게 양복 볼 이렇게 해. around the world. 아유, 뭐지. 왜 이러는 거야, 구미 없게 진짜. 금이지 안 할 거야? 어? 금이지 안 할 거야? 한 번 안 해. 하유, 일어나. 웃어, 처음엔. 웃어, 웃어. 웃어, 웃어, 웃어. 뭐해? 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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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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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떻게 해! 어머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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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이 어디 갔어? 뒤집어지겠다! 어떡해!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사라졌어 사라졌어 양복이 아 저 물에 젖으면 정말 찝찝할텐데 저거 뭐Car 그 암품 없는데 어떻게 그 1번 안 자게세요, 안 자게세요.